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나나 형님, 이기님. 네? 저 이번에 멤버십 한 달에 5만 원으로 열려고 하는데 가입 좀 해주세요. 네. 5만 원 주시면 할게요. 아 천재인가? 난 6만 원 주면 할래. 수고비도 있으니까. 수고비도 6만 원. 직원. 뭐 이렇게 작아, 이거? 전구네요. 나나 형이 전구에게 쫓기고 있다. 전구 아까 그거요? 근데 이거 매크로예요. 네? 매크로예요? 저 매크로한테 맞았어요. 놀라서. 거짓말하지 마세요, 나나. 진짜라고요. 저 놀라서 매크로한테 맞았다고요. 아니, 사람들이 매크로 거의 없다 했어요, 이제. 밤을 넘었더니 매크로가 있었단 말입니다. 어? 뭐임, 이거? 뭐임, 이거? 이거 왜 갇힌? 아니, 이거 뭔 턱이야, 이건 또. 내 거 발전기 잠식당했어요. 뭐잉? 아오, 치료해. 어, 나 막혔어, 뭐야. 아니, 수리도 방해하는 매크로 뭐야. 서로 좋게 좋게 해야지. 자, 다들 직진하시면 전구가 안에 들어있어요, 저기. 네, 점수 벌어주지 말죠. 좋아요. 냠냠? 은 어디있지? 안 비킬 거야. 내가 먹을 거야. 내 거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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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영이 나 배고파하니까 더 맛있어 만두 3개 달려있는데 하나씩 주지 한 입에 3개 넘기 만두 빨리 먹기 1인 1만두를 안 해도 돼 아 혼자 1인 3만두 했어 아니 혼자 1인 3만두 먹으니까 3만두 뭐야 물만두 먹고 싶다 맛잘하리네 물만두가 짜리지 난 군만두 이 천장도 과연 좋아했지 난 마달못인가? 마달못 마달못 김치만두 아 고기만두인지 아 좀 짜장닌 좀 안 맞는데요 저랑 아 라면에 음식은 나랑 좀 안 맞네 혹시 라면은 진라면 무슨 맛 먹어요? 저 매운맛 아 안맞아 안맞아 무슨 맛이에요? 짜장 짬뽕은요? 전 짜장 부먹집먹 나 근데 이거 뭔가 취조당한 느낌으로 기분이 좀 이상한데? 오히려 안 맞아가지고 둘이 같이 안 맞아 봐서 그런다고? 여러 가지 메뉴 먹으러? 아니 아니 안 맞아서 음식 가린다 안 맞으면 먹어야지 뭐 어떡해 오히려 약간 쳐 맞으면 음식 가리지 말아야 되기는 해 우리 엄마한테 알려줘야겠다 우리 엄마한테 알려줘야겠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나나 형님? 뭘 가르쳐드리려는 거예요? 내가 반찬 투정하면 어떻게 하는지 이제 반찬 두려워 때려가지고 이제 편식 안 하겠네 어라? 한 바퀴 돌고 살려야 될 땐 나나 형님 이거 한번 더 살려갈까요? 발전기 주세요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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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 나도 돼 나도 돼 만취고 그냥 가자 이거 아니 이거 왜 가냐 그냥? 없어서 아니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우리 아직 도끼가 없어서 그럼? 아직 도끼가 없어서 그럼? 아 나 안 돼 아 나 떨어지면서 버려졌어 저거 살려봐요 애자 형님 폐 살려볼게요 폐 살려볼게요 폐 살려볼게요 이거 왔나? 아니야 나한테 아이고 나 찼다 안돼 우리 뭐 하냐 이거 어? 어? 얘들아 이거 우리 뭐 하는 거야 이거 저 어떻게 해야 돼요? 폐 살려야지 이거 뭐 폐 살려야지 이거 뭐 거기서 힐을 줘야 될 때 오케이 아니 개 웃기네 아 웃겨라 얘 여기서 뭐함? 얘 뭐함? 나 갖고 노는데?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데?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게 웃기기야 너는 그냥 내 생각에 너는 발전기 돌리러 가야 될 거 같아 어 나이스 나이스가 아니라 우리 놔준 거 같지 않아 한번 봐도 얘들아 아니야 아니라고 갑자기 컴팀 튕겼나봐 히히히 나도 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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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바보 와 짠우님 진짜 의리 없는 거 봐 자기 힐 받자마자 뛰어서 도망갔어 이거 맞아? 너무 멋있고 이거야 너무 의리.. 의리남이고 아 나는 짠우님이 힐 해주는 줄 알았는데 진호님이 달려와서 해준 거네 아 근데 요즘 왜 이렇게 눈이 건조하냐 미치겠네 이거 인공놈이 너? 넣고 있어요 요즘 눈이 너무 건조해서 이러다 눈알 뽑힐 거 같아 눈알을 마시는 새 이게 무슨 소리야? 그런 소설 있지 않나? 눈물을 마시는 새 아니지? 아 눈물을 마시는 새 너무 무서운데? 아 드릴린 줄 알았어 호러장님? 진지하게 얘기한 거구나 어? 열었다 지검 팍 지검 팍 지검 팍 지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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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 지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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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진 씨가 혹시 김진우 싸대기 마렵다니? 김쌌대. 김진우 싸대기 때리고 싶다. 그게 무슨 소리지? 김, 김쌌마. 김진우 싸대기 마렵다는 말이야? 김쌌마. 김쌌마. 김진우 때리고 싶다. 김진우 때리고 싶다. 김진우 때리고 짜루도 때리고 싶다. 김 빠둥이다. 나 여기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? 까둥 짰대.. 까마진하게 짜두를 때리기? 비밀의 불편이라 아니 quart 제일gin한 군 rain Santa생님? 아까처럼 맞는 거 봤어. 나한테 왔다! 나한테 왔다! 짜 맛! 짜 맛! 김깨! 김깨! 김깨도 깨끗해지! 대맛! 대맛 부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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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맛이! 대맛대다! 1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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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팅만 주면서 운영했어! 왜 짠은 님만 항상 이런 거 당해요? 약간 부럽다. 으아아악! 아, 재질었어! 재질었어!! 안 데려, 안 데려! 괴팔리, 괴팔리, 괴팔리! 안 데려, 안 돼! 안 데려, 안 데려, 안 데려! 전원님은 옛날 위글인가 보네. 저 그냥 ADAD만 하면 되는데요? 이거 옛날 위글인가보네. 어, 나도! 나도인데? 나 스페인使한데? 이거 된다. 어쨌든! 빛나갔다, 빛나갔다, 빛나갔다! 앉았다, 앉았다! 일어났다! 살려준 사람한테 티베깅을 갈리네. 나이스! 살면 됐지롱. 개못하네. 아니 살려준 사람한테 티베깅을 갈려버리네. 개못하네 박아버리네. 결과가 중요한 거야. 이건 나왔다. 오케이 몇 가지. 짠 웃음이. 짠? 짠 웃음이. 짠 웃음이. 짠 웃음이. 짠 웃음이. 짠 웃음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